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나훈아 신드롬을 일으켰던 KBS 이 텔레비전의 대한민국 의계인 나훈아. 이 프로그램을 총지휘한 이훈이 KBS 제작 이 본부장을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에 나훈아씨의 철학과 나훈아씨의 특징, 이번 공연의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이 본부장은 거대한 스케일의 깨알같은 디테일을 채우는 것이 나훈아 공연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북을 치고 잡초를 부르는 무대 또 와이어를 타고 공중에 매달리는 퍼포먼스까지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훈아씨가 다 아이디어를 내고 무대 전개의 스토리도 다 나훈아씨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관객이 숨 쉴 틈을 주면 안 된다. 눈을 못 돌리게 해야 한다. 2시간 40분 공연을 2분 40초처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거죠. 2분 40초, 2시간 40분을 2분 40초처럼 느끼게 해야 한다. 매 순간순간보다 긴장, 메시지, 긴장, 기쁨, 카트라시스, 아주 감격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3시간 가까운 방송시간, 중간 광고 한 번도 없었던 점, 또 무대에서 옷 갈아입는 장면까지 공연의 일부로 구현한 것이다. 무대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카메라 비추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비춘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공연의 일부로 보였던 것입니다. 공연의 일부. 그러니까 나훈아는 숨기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훈아 측에서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광화문이나 올림픽 공원에서 대형 공연을 기획한 것인데 코로나 사태가 한정없이 길어지면서 비대면으로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훈아 측에서 첫 곡 고향으로 가는 배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합창관들 250명을 태우고 광화문 광경으로 가자고 나훈아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배가 얼마나 커야 하는 건가 생각하니까 아찔했다고 이훈이 본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계획은 무산이 됐는데 정말 대단한 스케일입니다. 또 이 고향으로 가는 배 이건 김정남이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정남이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이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서 많이 알려졌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대에 보면 곳곳에 해석을 하면 지금 시국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딱딱 들어맞는 그런 아주 구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대 연출 계획은 나훈아 머릿속에서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2본부장은 라스베이거스 쇼나 전 세계 유명 공연을 나훈아 씨가 다 섭렵했기 때문에서 그런지 배 띄워 놓은 건 누구누구 공연이다. 기차는 어느 뮤지컬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척척 말하고 오히려 제작진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에게 어디를 봐라, 어디를 봐라 하고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보고 거기에 나오는 조명, 무대, 세트 이런 걸 구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셀링다운 공유만 해도 11번을 봤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술인으로 살아오면서 예술에 대한 공부를 했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느 시점에 뭐 이뤘다고 그냥 거기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우리 흔히 연예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대개 노래를 불러서 성공하고 난 뒤에 나중에 빚더미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빚더미를 지고 만년이 좀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던 길, 자기가 발란 달란트로 가지 않고 그걸 다른 데 써가지고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빚더미가 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든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바로 노래이고 예술 분야인데 그걸 저버리고 공연을 하고 예술가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돈을 좀 만지니까 더 큰 돈을 벌겠다고 한 건지 어쨌든 말하자면 자기 본업에서 외도를 했던 예술인들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걸 줄기차게 한 눈물을 팔아라는 거죠. 결국 나원아 씨는 이 노래를 50년 동안 불렀다고 합니다. 50년. 50년 동안 한 분야에 있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나이 73세에도 청년처럼 그런 열정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무관중 공연은 나원아 씨에게도 큰 모험이었다고 합니다. 무대 앞뒤 좌우에 가로세로 50cm LED 타일 6,000개를 깔았다고 합니다. 면적만 1,500제곱미터, 454평인데 국내 반송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원아가 수많은 관중에게 둘러싸인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무대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자, 수원과, 수원에는 KBS 세트가 있습니다. 또 별관 K세트장에서 녹화해서 비대면으로 참가한 관인학단 그리고 합창단을 포함해 무대에 오른 인원은 5,0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KBS 홀에서 같이 연주한 것처럼 보이는데 수원과 KBS 별관 세트장에서 녹화했다. 아주 기법도 대단합니다. 나훈아는 이렇게 해서 합창단을 포함해서 무대에 오른 인원은 500여 명인데 나훈아는 실향 중계나 다름없이 진행된 녹화에서 의상 19벌을 갈아입었다. 19벌. 29곡을 쉬지 않고 소화했다. 의상, 옷을 19번 갈아입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옷을 19번이나 갈아입을 정도로 어떤 무대에는 어떤 옷, 한복, 찢어진 청바지, 또 위에 상의를 탈의하는 복장 다양한 컨셉들을 본인 머리에서 다 기획하고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연출가가 이렇게 해라 하고 또 극작가가 이렇게 적고 하는데 나훈아 씨 머리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2시간 40분의 연출이 쫙 연결되는 영화처럼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다다. 그 주제별로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입니다. 나훈아 씨는 연습 과정에서도 무서운 집중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훈이 본부장은 두 달 가까이 연습 집중을 한 KBS 별관 스튜디오에는 나훈아 씨가 제일 먼저 출근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협연자들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락을 먹는 시간을 빼고 계속 노래하는데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탱글탱글하더라.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노래하고 촬영을 하고 이어스를 하고 하는데도 계속 탱글탱글하더라.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도 연습을 반복했다. 고생한 스태프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한 스태프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게 이 거장이죠, 거장.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판에 더욱더 이렇게 전체를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조율하고 칭찬하고 수정하고 전체판을 읽고 있는 특히 야당에 이런 사람이 없고 또 우파 국민들 사이에 이런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 나훈아 같은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댓글에 나훈아를 대통령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체를 보는 통찰력, 거기다가 그 메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왕이나 대통령이 본 적이 없다. 또 KBS가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훈이 제작본부장은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KBS에 지금 자파 성향의 사장이 앉아있고 거기에 제작본부장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편집을 하자, 빼냅시다. 나중에 녹화한 것을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경우에는 이런 제작진들이 KBS에 불편하거나 또는 KBS가 그동안 보여였던 행태와 완전 다른 방향을 보일 때는 편집하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훈아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나훈아 씨는 내가 개런티, 출연요일을 받지 않겠다.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래서 먼저 나훈아 씨가 이 공연을 기획했고 KBS에 접촉을 한 것입니다. 하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 실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밖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방역 외부에서 집회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털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훈이 본부장은 해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열린 사회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강조한 바람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언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해석이죠. 우리로 봐서는 KBS가 변해라. KBS가 저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KBS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뀌어라. KBS 안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눈치를 안 보고 국민의원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지금 KBS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이 되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KBS. 이제 곧 바뀔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울림입니다. 방송국 안에서 노래하기 바쁜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준비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저 연출가가 시켜낸 대로 원래 기획한 대로 그렇게 갈 텐데 핵심은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래보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훈아 씨가 KBS를 선택했고 KBS에게 개런티 없이 출연이 없이 내가 공연을 하겠다.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관련 발언, 열사 관련 발언, 위정자. 국민의힘이 있으면 위정자는 필요 없다. 이런 발언들. 다 계획된 멘트고 치밀한 준비를 해서 말한 내용들인데 해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뻔하다. 그게 열린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열린 사이가 아니라 다친 사이다. 자파들의 세계. 자파 독재. 자파 독주. 하고 있는 사이다. 그래서 나훈아는 그걸 깨라. 열어라. 어떻게 이 나라가 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연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는 각성을, 문재인에게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방송 후에는 나훈아 쪽에서 어떤 연락도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번 호련이 나타나서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자. 이렇게 말했던 날처럼 느닷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훈아의 전설. 레전드가 아닌가. 나훈아는 그냥 무대에서 말하고 무대를 통해서 말하지 다른 데는 연락하거나 반응을 듣다.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사라져버렸다. 다시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15년 만에 공연을 하면서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깨우침을 줬듯이 다시 또다시 침묵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인이 이번 공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 핵심은 정체성에 있다. 태극기를 다 강조했습니다. 태극기.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그렇게 보도하고 싶지 않아 했던 태극기를 하이라이트로 다 나훈아 씨가 그것도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꺼내와서 그게 터지는 순간 태극기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한민국 어게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파 국민들, 광화문은 세력들이 흔들었고 들고 자랑하고 싶었던 태극기를 KBS 무대 안방에서 KBS 제일 핵심 무대에서 태극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대통령, 위정자, 이 위자는 가짜입니다. 가짜 대통령, 가짜 위정자, 열사, 윤봉길, 안중권, 이는 열사들, 나라 지키자, IMF, 건모기운동, 국민의 방송, 무수한 메시지 이게 다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 또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두고 온 국민들에게 숙제를 남기고 갔다. 그리고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짧지만 여운이 긴 말의 향년을 남기고 난 뒤에 다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테스형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피스트들 모인 사회에서 그렇게 질타했던 소크라테스에게 비유해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도 이 앨범 집에 보면 41.5도 각도로 우산을 들고 까만 복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퇴원한 곳이 초량동 415번지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정권에게 핵심 질문을 던졌다. 계속해서 나원화 공연은 회자, 회자, 회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나원화 공연의 핵심이다. 그리고 다시 그는 긴 침묵에 그러나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고 감시하는 그러면서 이 긴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나원화 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낸 나원화 씨는 우리가 그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긴 침묵에 다시 전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